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파가서 점점 내려갔어요.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.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지금 다 터치거든. 그리고 여기서 터치고 흘러나온 거란 말이야. 여기다가 뭐를 하나 두는건으로 고정시키고 이렇게 다가가. 근데 나 공들에 띄는게 돼. 근데 내 손도 공들에 있어. 언니 손은 왜 있어요? 내 손에 이렇게 뚜껑이 떨어져. 언니 손이 나와요? 근데 얘도 다 있고 나도 다 있으면 너무...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갖고 내 손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. 아 진짜 모르겠어요. 아니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꾸나게. 안 뜨는게 낫지. 그래? 생크림을 살게 아니고 생크림이 약간 긁힌 느낌이야? 빵과 생크림이 보이는 거예요. 여기다 바로 그리잖아요. 여기다? 응. 빵이 보이잖아. 빵은 왜 보여야 돼요? 약간 어떻게 보여요? 보이잖아. 아 본 줄 아냐. 무슨 줄 알지? 생크림이 둘렀지만 대충 둘러야 돼. 대충 둘러야 돼. 빵도 보이고 생크림이 보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지. 살걸... 사... 살까? 빵만 사면 안 돼? 근데 그게 잘 안 와. 아니면 빠리바리 때 가서 생크림 케이크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좀 벌려주세요. 아니야. 저 개인 졸작... 이거 뭐야. 팀 졸작 했을 때 케이크 있잖아요. 그거... 그... 우유... 우유 생크림 케이크? 그거 사면 민자주거든요. 맞아 맞아. 그거 저희가 숟가락으로 다 긁는 건데? 오... 그렇게 사이즈가 몇이야? 1호야? 1호야? 제 1호였어. 제 1호였어. 1호패 높은 거. 나 이거만 주실래? 그럼 2호 생크림 케이크가 안 맞나요? 아니 지금 케이크 찍고 사면 안 맞나요? 오케이. 언니 너무 어떡해. 형은 케이크가 어떻게 해야 할까? 여기가 꽃을 낳아야 해가지고 케이크들 안 썼던 거 같아. 아... 소스에 아예 아래까지는 다르다. 아냐. 다르까지? 가게 가도 여기는 몇 개 없지. 여기 가랑 같이. 약간 꽃 케이크랑 같이. 근데 어두워요? 어. 그럼 저거 가도 될 거 같은데? 블랙? 뭐지? 응.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? 진짜? 응. 이 정도니까 괜찮겠지? 이건 어때? 안 예뻐요. 아 그래? 그래. 그럼 내한테 이렇게 더 낫지? 이런 거 낫지? 이런 색깔은? 언니 꽃이 뭔데요? 약간 파스텔톤 꽃들이야. 밝은 색깔 꽃을 낫다. 진짜 나요. 그... 웬만하면 반사 안 되는 게 좋아요. 그래. 반사. 얘 너무 반사가 크니까요. 반사되면 안 예쁘더라고. 근데 얘 너무 크죠? 그럼 또 찾아가야 돼. 아니면 그 반사 느낌을 살리든가. 아니. 반사는 또 싫어요? 얘. 얘. 안 튀니까. 잘했어. 안 예뻐요.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트위 있잖아. 이거 찾는 얘기 안 그래.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. 아 어떤 점이 많아. 그러면 많이 포기해? 계속 닭고픽이 된다나? 닭고픽이 된다나? 얼마 안고 싶어 이렇게 막 잠식 들어가서 현상이 너무 활산되어 호시가 이런 것들이 많네요 발굽이 너무 많이 묻히면 너무 다음날 줄 알았어요 메뉴팀 시간을 썼습니다 드디어 파일 베이직 히트 리액션 파일 룰 속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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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ㄴㄴㅆ 언니는 지금 다들 행복해요 저 정말 무서워가지고 우선 올라가야 되면서 막 차 앞에 올라가 나 여기 와서 꽃꽃썰어 이거 하려 그랬어 지금 누가 싱크림을 버린 거예요 어차피 그래갖고 다 싱크림처럼 갔다 오고 아침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여 꽃을 지금 자르면 안 되겠죠? 잘라 잘라서 여기다가 좀 담궈놔 대가리에다가 계속 시리하고 시리하고 이러면서 케이크가 너무 이상한거예요 빵 시트만 산거예요? 네 빵 시트만 봤어요? 어디있어요? 그 중신동역에 베이킹 파는 그런 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? 11,000 얼마? 두 개에서? 그 전체 가격은 괜찮아요 원래 냉동인데 제가 냉동실에 자리가 없어서 혹시 냉장실 보고 다니면서 냉장실에 왔더니 계속 다리 그랬나봐요 딱딱 해야돼요 딱딱 해야돼요 이거 뭐 꽂으라고요? 아니 꽂으라고요? 아니 꽂으라고요? 아니 꽂으라고요? 언니하고 꽂으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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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찍히는 거예요? 네 대신이 나오고 계세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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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찍고 있잖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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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